롱놀이 라운드 2! 윌리엄, 이거 기억나? 기억난다고? 내가 잡았어요, 나왔어요 내가 잡았어요 나와서 네가 잡았다고? 진짜? 한 번 켜볼까요? 3, 2, 1, GO! 우와, 나오다, 나오다! 요거트인가 봐요 파 파 파 파 파 파 그냥 베틀린은 젓가락 먹어? 사먹어보자 어머나! 윌리엄, 강아지야? 어? 산타 할아버지이네? 장갑 낀 거 아니죠? 장갑을 빨아먹고 있어 베니스, 재밌어요? 이거 해봐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